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배지 한번 안 달고 어떻게 부총장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송현길 전 대표 측근이었으니까요. 오랜 정치권 인연으로 인맥이 화려한 그는 그 이름들을 팔아 10억 원 부정한 돈을 받습니다. 자, 어떤 이름들을 팔았기에 그렇게 거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정근의 인맥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영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정근 판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 6월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황이 어땠냐 물어봤더니 당시 출입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송현길 전 대표가 한 달 전에 대표로 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딱 사무부총장 자리를 얻는데 이 자리가 돈도 좀 관여할 수 있고 또 당의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아니, 국회의원도 아닌 원외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는 원외인사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았을까? 의아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송현길 전 대표 측근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캠프 때부터 송현길 전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제 요직에 발탁이 된 거죠. 보면요. 그 이후에도 행사장에 둘이 아주 같이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은 오랜 25년 정치권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인맥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때도 사무부총장은 계속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도 있고 다른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건 이정근 사건, 그 1심 판결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주목한 건 바로 인맥입니다. 인맥. 이정근 전 부총장의 1심 판결 내용이 기간 동안 사업가 박 회장에게 본인들의 인맥을 팔아서 그걸 보고 사업가 박 회장이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10억 원 넘는 돈을 받았다. 이 지금 1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정근 부총장이 박 회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로비스트야. 로비스트가 뭐죠? 자, 로비스트라는 거는 흔히 말하면 로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로비를 받아서 그 로비가 성사되도록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에는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로비스트야말로 로비스트는 이제 남을 돈을 벌게 해주는 원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가 박 회장의 돈을 벌게 해주려고 본인이 지금 로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로비스트야말로 본인이 백이든 돈이든 있어야겠더라. 자, 좀 의미심장한 발언 같지 않습니까? 이러고는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 지금 현재 1심 판결에 따르면 돈을 받고 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보면 본인이 받아서 돈을 뿌리기도 하고 백과 돈. 자, 오늘은요. 이 중에서 백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인맥을 활용해서 부정한 돈을 받는 이정근식 로비스트의 삶.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 회장에게 이름을 판 사람들입니다. 판결문, 1심 판결문 제가 봤더니 최소 15명이에요. 이름을 판 사람이. 자, 여기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 많죠? 네, 뭐 도부장관도 있고. 자, 이 사람들 여기서 명확히 하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아서 실제로 해줬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 내용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이름을 판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친하다. 혹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청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연락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달라고. 자, 볼까요? 자, 이 두 사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죠. 강래구 한국수장공사 상임감사위원회 돈을 이정근 전 부총장 통해서 이성만 의원 통해서 지역에게 뿌려졌다. 이게 지금 나온 의혹이죠. 아직 의혹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사이였던 것 같긴 합니다. 이름을 판 걸 본입니까요? 자, 옆에 볼까요? 이게 이정근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 회장에게 받은 청탁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 청탁 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 이름을 팔아서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액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남동발전 수력발전 설비 납품 알선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시 산자위 위원이었어요. 이성만 의원이. 그래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산자위 의원인 이성만 의원 통해서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통해서 뭔가 청탁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고요.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 발전 설비 납품 알선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수자원공사 강내구 상임감사위원을 통해서 이 박 회장이 하는 무슨 태양광 발전 설비를 납품하려고 이걸 알선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보시면 누가 제일 힘이 세 보입니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름을 판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얼마나 교묘하게 이름을 파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이성근 전 부총장이 노영민 비서실장 팔아서 돈을 받은 이게 11건인데 그 중에 하나 뺀 10건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묘하게 이름을 팔았을까요? 자, 이성근 전 부총장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내세웠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첫 만난 때부터 본인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친하다고 이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3월 13일 박 회장이요. 용인에다가 28만 평 대규모 스마트 물류단지를 샀나 봐요. 그런데 뭔가 이 물류단지를 운영을 하려면 뭔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심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성근 전 부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총선 준비할 때 한창 그때죠. 이제 총선 한 달 전이니까 2020년 4월이 총선이었으니까요.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이게 지금 6천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심의를 못 여겠다는 거야. 자, 동생이 한번 비서실장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죠. 그리고는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건 뭐 1심 판결 내용이에요. 틈만 나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뭘 해달라 그래요. 사업가 박 회장이. 자, 4월에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뭘 해달라고 하냐면 포스코 건설이 강남 구룡마을, 이게 이제 재개발, 개발 이슈가 있는데 이곳을 개발할 때 우선 수익권을 갖고 있나 봐요. 포스코 건설이. 그거를 본인이 인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자, 그런데 이정근정 부총장도 좀 난감한 기색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걸 또 판결에 나오는 내용인데 2020년 8월 25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화를 내요. 사업가 박 회장이. 아니, 동생이 지금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됐죠. 동생이 비서실장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 청탁을 들어달라고. 그 이정근정 부총장이 나는 여태껏 선생님하고 비즈니스는 해본 적이 없어. 내가 해봤자 인사를 좀 부탁하는 정도야.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을 좀 해야지. 자, 내가 옛날에 500만 원을 비서실장에게 갖다 주니까 나무라고 안 받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자, 박 회장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 500만 원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 너무 적게 주니까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근정 부총장이 그럴 수도 있어 오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박 회장이, 자, 그럼 5천이라도 들고 가. 관계 정립을 명확하게 해야지 하고 실제로 5천만 원을 보내줍니다. 자, 이 5천만 원은요. 박 회장의 이 다이어리, 그리고 구글 캘린더, 그리고 박 회장 비서 엑셀 파일에도 이 5천만 원을 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이 이제 잘 진행이 안 됐나 봐요. 11월 5일에 이 건 안 되면 돈 돌려달라고 합니다. 박 회장이 돌려달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5개월 지납니다. 뭐 안 돌려줬죠, 그 사이에. 자, 1월 24일이 됐어요. 자, 이날 이정근 전 부총장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찍은 사진을 박 회장에게 보내줍니다. 자, 마침 이날 SNS에 올린 사진이 있더라고요. 본인 SNS에. 자, 실제로 만났던 걸로 짐작은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날 만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사업가 박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정근 위원장과 옛날 인연이 있어서 저는 아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인맥을 과시한 걸로 보이죠. 내가 실제로 노영민 비서실장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야라는 걸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죠? 돈을 자꾸 달라고 독촉을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걸 연결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1심 판결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게 포스코 건설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건 민간기업인데 이걸 노영민 비서실장이 힘써줄 수 없는 걸 해준다고 했겠냐 이건 무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앞으로도 판결 같은 걸 나올 때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 포스코 건설은 민간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우리 국민연금 담당하는 자, 국민연금공단을 누가 관할하냐면 보건복지부가 관할을 합니다. 자, 보건복지부는 어디죠? 대통령이 관할하는 정부죠. 그죠? 그럼 이 보건복지부 관할하는 대통령 그 밑에 비서실장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비서실장 소관이고 여기가 최대 주주니까 포스코 건설도 노영웅민 비서실장이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웠던 시기 바로 선거 직전입니다. 2020년 4월 총선 서초갑에 출마했을 때 그 직전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자, 하루가 뭐다 하고 돈을 달라 하고 하루가 뭐다 하고 청탁을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볼게요. 당시에요. 사업가 박 회장 집에는요. 금고가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래서 그 안에 9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고 어떻게 무슨 돈을 마련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고 안에 돈이 있었던 거고 이 백화점 상품권을 흔히 말하는 깡을 해요. 이걸 현금으로 이제 바꾸고 헌 수표를 뭐 양성화로 하면 뭐가 현금이 되네요. 이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표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참 어둠의 세계는 뭐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쨌건, 자, 보십시오. 자, 3월 25일. 총선 한 20일 전이죠. 3월 25일. 내가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후보 등록 전날이에요. 등록비가 1,200만 원, 유세차가 2,200만 원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죠. 박 회장은 에휴, 알았어. 그러면 동생이 심부름 하나 해줘. 중기부 박영선 장관 잘 알지? 아까 언니 동생 뭐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뭐 모태펀드 출자 사업 심사 중소벤처기업부가 뭔가 심사를 하는데 그걸 좀 잘 받아야 되나 봐요. 그걸 좀 해달라고 합니다. 아유, 제가 앞장서 줄게요. 오빠, 3개, 4개 이렇게만 둬 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편하게 할 것 같아요. 3개, 4개. 여기 개수 나온대요. 이 3개는요. 천자, 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3천만 원.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죠? 5일 지났죠, 5일. 오빠, 미안한데 5개 가능할지요? 또 다음날 30일 날 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굿모닝 아침에 SOS 보냅니다. 네, SOS 돈 달라는 얘기죠. 5개, 그러니까 5천만 원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박 회장이 아이고야, 3천 붙여줄 테니까 일단 숨통은 틔우고 오빠, 곤란하지 않게 계좌 관리 잘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좌 관리,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뭔가 잘하라는 거죠. 3천만 원 또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이요. 4월 1일에 선거사무소에서 만나요, 둘이. 둘이 또 만나요. 이미, 그러니까 전날 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박 회장이 산자부, 산업자원통상부 성윤모 장관 통해서 만남을 좀 잡아달라. 내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내가 성장관과 친해서 주선해 줄 수는 있는데 1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좀 큰 건이었나 봐요, 본인 생각하기에. 그래서 현금 5천만 원 보내주고요. 추가로 4,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자, 이걸 9,500만 원 또 보내준 거예요. 4월 1일 근처에. 그리고 4월 14일 이 선거운동 선거 총선 전날이에요. 전날 4월 15일이 총선이었으니까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승리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5개만 보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5개 5천만 원 보내달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요, 박 회장이 보내달라는 대로 다 보내주진 않습니다. 조금 줄여서 보내요. 3,500만 원 또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때까지 10번 가까운 돈을 보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선거 자금을 보내주는데 승리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죠? 결과는요, 거의 30%포인트 차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오빠, 동생, 오라버니, 동생 하면서 가까웠던 사람이 왜 갈라서기 시작했을까요? 자, 이정관 전 부총장이 청탁을 받은 리스트입니다. 한 13가지, 최소 13가지의 청탁을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청탁은 받고 시도는 막 여러 차례 하는데 그게 된 게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박 회장은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자, 아까 2020년 4월 총선 때 가까웠던 거 전해드렸죠? 그 2020년 한 11월, 12월 이 연말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박 회장이 거꾸로 이정관 전 부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의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관계는 지속이 돼요. 자, 2021년 4월에 이런 문자와 연락을 계속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뭐 하나 말이 지켜지는 게 없네. 오늘은 가부간 답을 주세요. 나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화가 많이 났죠. 7억 원 금년 안에 변제금 각서 써주세요. 내가 준 돈 중에 7억 원 돌려달라고 각서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관 전 부총장이 12월, 2020년 12월, 24일, 25일 해서 돈도 보내고요. 해서 총 4억 원 넘는 돈을 돌려줍니다. 자, 돌려줘도 부족한 거죠. 지금 사업가 박 회장. 왜냐하면 사업가 박 회장도 다 본인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뭔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주고 막 그래요. 그럼 본인도 어쨌든 빌린 거 갚으라고 독촉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 박 회장도 계속 이정관 전 부총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달라고. 자, 안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가. 이미 틀어졌고. 이정관 전 부총장은 이 돈을 다 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건지 뭐 어쨌건 안 준 건지 돈을 다 주지 않고 틀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박 회장이 이정관 전 부총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뭐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가 하면서 뭔가 삐걱하지만 이후에도 어쨌건 고소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폰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사건이 커져버린 겁니다. 자, 정치권에서 게이트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죠. 인맥, 돈, 권력. 세 가지 트리거가 얽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정근 비리 사건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터졌죠. 다 비슷하게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이정근 전 부총장의 처지가 다릅니다.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정근 비리 사건은 뭐죠? 본인이 사업가 박 회장에게 청탁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본인이. 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받았다고 하는 순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은 거니까.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어떻죠? 자, 이정근 전 부총장 이거 돈이요. 본인이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을 받았는데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자, 윤관석 의원 통해서 현역 의원이나 지역 관계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여기서는 돈의 종착지가 아닌 거예요. 처지가 다른 겁니다. 둘의. 자, 정당법 50조를 보면 단순 금품 전달자는 처벌이 약하고요. 전달을 지시하거나 요구하거나 알선하면 훨씬 처벌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내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를 하거나 이걸 본인이 주도해서 알선했다고 하면 처벌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요구하거나 한 게 아니라 난 요구를 받고 알선을 요청받아서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처벌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정치권이 좀 주목하는 거예요. 이정근 전 부총장이 본인 개인 비리 사건 때처럼 입을 닫고 모든 걸 부인할 거냐. 아니면 본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뭔가 나도 요청을 받은 거다라는 걸 털어놓을 거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얼마 정도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의 이 휴대폰에 있다는 녹음 파일 3만 개가 된다는 요기 안에 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들어 있을 거냐. 이 두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기회되는 대로 또 한 번 딱 집중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인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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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